한 달 동안 봄날씨가 심수를 부리겠습니다. 지금은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점차 북서쪽에 보이는 강한 비구름대가 들어오면서 영향을 주겠습니다. 강수량도 꽤 많겠는데요.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고 80mm 이상,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6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불면서 내륙 일부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. 비는 내일 아침에 그치겠지만 이후엔 올 첫 황사가 찾아옵니다. 농도가 짙을 것으로 예상돼 이미 황사예비특보도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. 오늘도 날은 계속 포근하겠습니다. 현재 영상 10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. 낮기온은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. 당분간 포근한 봄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